가을 갈치 노릇노릇한 갈치구이 살 한 잔 발라서 입에 싹 나오면 살이 아주 그냥 끝내주는데 맛있단 얘기 듣자마자 갈치를 통째로 들고 뜯는데 누가 보면 갈비인 줄 알고 보여 음 맛있나 크게 한 입 베어먹는 것도 제맛이지만 뼈에 붙은 한 점 한 점 떼어먹는 맛도 최고 갈치맛 제대로다보니 금세 뼈대만 남아버리기 일수대 여기서 끝날 소녀 밥도둑 갈치조림 대략이요 사람들 반가운 손님 맛듯 매콤한 갈치조림 맛이라고 딱 산 밥에 갈치조림 올려서 크게 한 입 먹으면 멈출 수가 없다 맛있게 드시네 그려 아이고 맛나겠다 갈치 같은 경우는 가을의 제철인데 지금 딱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물 제대로 오나 통통한 산맛이니까 맞다는 가을 날치 싱싱한 맛보로 목포로 달려갑니다 목포항에 요즘 가장 핫한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 오후 3시부터 3,3호 모여드는 갈치 낚시꾼들이 간다 낚시장기 챙겨들고 바다로 출격 많이 잡을 것 같아요 많이 잡아야죠 안 잡아서 magic 무조건 일단 100마리 100마리요? 예 무조건 100마리 근데 독학 situação 아니면요 욕심없이 20마 스포도 말고 더에도 말고 20마 욕심 없이 그저 재미있게 바람 바닷 바람 쐬고 콧바람 쐬고 그렇지 회복구 끝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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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배 타고 10여 분쯤 바다를 달리면 바다 위 갈치 낚시터가 등장합니다. 낚시꾼들 비장한 표정으로 장기 들고 바지선 입선. 가이도 진짜로 아는가요? 죽기 전에 해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갈치 낚시라고, 제 생각. 남자라면 꼭 해봐야 한다는 그 말대로 남성분들이 가장 큰데요. 아니, 연인 사이. 달잔 꼭 끼고 손도 꼭 잡아서 뜨겁다. 선상 연애하러 왔어요. 잡을 거예요. 잡아야죠, 그러려 왔는데. 10마리. 10마리, 개인당 10마리. 데이트도 하고 갈치도 10마리 잡겠다 했지만 이는 갈치를 놓치고 마는 척이야. 한 타임. 당겨 들어가면 챔기를 하세요. 쭉쭉쭉 들어가면 챔기. 이때! 바로 옆자리에 갈치 입치려고. 얼굴 좀 볼 수 있나요? 잡았나요? 잡았다. 에헤,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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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과 조카 출발이 좋은데요. 첫 소화기입니다. 나이스! 우와! 예쁘다! 여른 손가락으로 세 손가락 꽤 달았는데. 오, 삼지다. 좋네요. 은색. 아, 은색. 보석 같아요. 아, 은색. 아, 은색. 되게 크네. 끝물이라. 끝물이라. 끝물이라 셸이 더 굵은 것 같아요. 아, 은색.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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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지. 이 자리에서? 목을 꺾어내야. 이 은색 색깔이 아침까지 살아있어서요. 이 형이 첫 갈치를 거의 담아가시려는 삼촌. 조카가 열심히 아이스박스를 피우는데. 아이고, 뭐, 뭐, 뭐 이렇게 많이 싸우셨대. 많이 준비하셨나요? 아니에요. 술만 좀 됐습니다. 얼음 바로 위에 갈치는 머리 모져두고, 바닥 위에서는 갈치 낚시가 계속 됐다. 오늘로 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귀한 몸. 구직. 덕분에 늦은 밤까지. 올해 마지막 갈치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배들도 분주히. 왔다니, 갔다니, 왔다니, 갔다니 한다.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네? 늦게 와서 잡으니까. 그때 왜 갈치 잡으러 오신 거예요? 손맛이 좀 줘봐. 손맛이 좀 줘봐. 지금은 고기를 한 마리 잡더라도 큰 것이 나옵니다. 갈치가, 갈치 낚시가 마지막에 그래서. 애들끼리 한번 탄압대의 식으로. 한번 그냥 늦게 가서 한번 잡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왔어요. 밤바다 위 바지선으로 낚시꾼들 입선 행렬이 이어지고. 아이고, 근데 낮에 온 분들에 비하면 침이. 아이고, 엄청들 챙겨 오셨네. 네, 네, 네. 이런 거라도 좀. 에이, 전기 단호가 두운데. 먹거리도 잔뜩인데. 아이고, 다출도 다셨나. 아니, 무슨 캠핑에 오신 것 같으세요? 작정을 하고 왔죠, 먹으려고. 나는 오늘. 5분 Dun. 아니, 그. 4분. 감사합니다.